둘, 셋, 앨범의 톱팀! 안녕하세요, Y.H.입니다.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 유니버스 싱글 네. 네, 돈스타 뮤직비디오를 한 번 볼 거예요. 예. 틀어볼까요? 네. 할게요. 유니버스 뮤직! 아, 신기하다. 로우젠? 나온다. 뭐야? 그가 나온다. He is captain Kim Jong-un. 오. 와. 오. 오. 되게 미루가 찍은 거야. 대천. 영화 자식감을 찍어주셨어요. 여기 민기가 운전을... 아니 지금 여기 넵백이죠? 하는 게 아니라 넵백스럽게. 하하하. 그래. 약간. 오. 빨라인데 맛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? 빨간데? 아, 맛있어요. 넉넉. 아, 누가 때렸어? 오오오. 됐다. 먹어. 지금 미국 같아. 영화 같다. 오, 팔도 있어. 야, 진짜 행복하다. 오, 움직여. 저, 태양 친구 해봤다. 그리고 뭐야? 야, 여기가 명장면이죠? 아유, 민기가 민기가, 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니, 민기가 직접 자기 모니터를 와, 이 장면. 와, 이 장면. 오, 형은 모니터를 이제 매니저님 보여주잖아요. 근데 모니터를 이제 닷채통방에다가 이제 민기가 올렸어요. 어. 근데 모형이랑 나한테 그거 하러 갔지 않아? 어, 약간 다 영화같지. 장치를 하나 발견하네. 이야, 진짜. 와, 너무 귀여워. 진짜 영화도 좋아. 이게 뭐야 하는거지. 카메라 찍었을때부터 색감이 영화같지. 그러니까. 카메라. Stirg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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다 때리고 준다 이제 다 때리고 준다 형 그거는 내가 들었는데 폭죽몬 저 한 4번 찍을게요 안돼 진짜 뭐야 저거 하다가 어린다 나이형이 이길 수 있다 와 멋있다 시시 아니죠? 시시 아니죠? 이게 뛰어오는게 있어요 아 진짜로? 그래 왜 형이 남친거 같은데? 제일 운동을 이기지 못한거죠 아니 적과 막 싸우려고 그런게 아니고 형이 누울까 했으니까 옛날에 퀴치야 그게 아니야 아 근데 영수까지 많이 넣었어 선아 나 어린이 왜 뻗어낼거야 야 형이 너네만 더인거야? 아 우리가 이제 이겼는데 이제 가져가려고 하니까 저분이 아 안돼 악당 악당 분들이 가져가려고 한거야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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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만났죠? 잘생겼다 형 한쪽 눈 가리니까 좀 잘생겼더라 오오오 이마도 가리는거 오오 오오 다 가져왔어 우리가 네 우리가 다 다 찾아왔어 이런 느낌으로 네 오오 남파되어있는데 해석벽을 찾았죠 이런 머리 생선수는 다같이 역시 오오 근데 우리 이렇게 약간 무섭다 멋있다 8명이 모이니까 이제 찾았더라 오오 좀 무섭다 Don't stop 이게 있어요 어 아 아 여기가 사실 하얄라이터 여기 진짜 다 죽였거든요 진짜 감독님이 이걸 엄청 좋아하셨어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저기 저날 촬영 때 없었는데 저 촬영 때문에 소환될 뻔했다는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감독님이 이거 하시면서 오오 섹시해 오 멋있어 오 멋있어 정말 많이 췄어요 네 아 저 말씀드릴 거 있어요 여러분 뭐에요 뭐에요 대박 그 카드 셔프라는 거 네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걸 왜 해명을 하냐면 나중에 AT분들이 야 우영아 보여줘 했을 때 제가 못하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배역 배역하시신 분이 소위를 찍으신 거고 연습하면 되겠다 왜냐면 왜 왜냐면 오해하실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옛날에 카드 가지고 마술한다고 많이 그랬어 스바즈하고 옛날에 아 맞다 일본에서 그래서 오해하실 수 있었는데 네 제가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표정이 일단 자기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기를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라인에 대해서 궁금해해 주시는 AT&2분들 진짜 많은데 사실 시작 때 멤버들도 다 화나있고 나도 화나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무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였죠 아 다시 해작선을 찾고 모든 명성을 되찾기 위해 그치 네 무에서 유 또 이렇게 비하인드 본인 거 촬영할 때 비하인드 저는 그 드릴이 혹시 팬분들이 오해할까봐 정말 작동되는 게 아니었고 떨리는 게 제가 직접 효과를 손으로 넣었어요 아 진짜요? 잘 떴다 네 에이티즈는 저 떠는 스킬은 팔라드 마스테트 저희 마스테트 우리가 팔라드 마스테트 저는 운전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 맞죠 우영이랑 산이를 데리러 가는 그 차 맞아 민기 혹시 떨고일 때 그 차 없이 아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악당들 왜냐면 저희는 팀원을 버리지 않아요 거기 그거 폭파돼요 아 그래요 아 네 유형을 버렸네요 그렇네 맞아요 윤호가 운전 연기를 많이 한다고 하셔도 네 돈스탑 뮤비 되게 잘나서 다행이다 네 그리고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스토리라인이 에이티즈랑 어떻게 연결되냐 뭐 이런 얘기 추측되게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것보다 스토리라인이 그 유니버스의 저의 예능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또 어떻게 연결하나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치 그게 우리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조금 더 이제 이제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스페셜한 느낌으로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감상편을 꼭 듣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민기씨 한 번 감상편을 네 주인공은 조용히 하는 거고 주인공 굳이 자기가 얘기할 때는 좀 그러니까 요즘 뭘 해도 주인공이에요 그니까지 네 아 팬분들이 민기의 연기가 미쳤다고 연기가 네 아 그 뒤에 나온 연기요 네 아 아 아 아 미쳤다고 아 우리 막둥님께서 네 막둥님께서 조용히 얘기해주셨어요 네 우리 또 운명이요? 운명입니다 아 운명이요 운명이네요 아 좋아요 그럼 우리 그때 되게 촬영할 때 추웠잖아요 아 맞아요 고생했다고 박수 한 번 치고 끝낼까요? 아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 뭐야 박수 한 번 치는 거예요? 하나 둘 셋 돈스탑 많이 받으세요 돈스탑 많이 받으세요 아니 많이 붙여야지 한국 맞지 못해요 하나 둘 셋 지금 잠깐 그 핀 잡아요 유니버스에 갔다 왔어요 아 나 좀 어지럽네요 아 진짜 뭐 진행방식 좋아요 네 어떻게 하죠 돈스탑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죠 아 그러면은 우리 민기가 말을 한 마디도 안하고 주인공이라고 과묵하게 했었으니까 왜요 민기가 마지막 해주시고 끝내죠 네 처음 썸네일이었거든요 너무 행복합니다 동스탑 유니버스 사랑해요 아 뮤비 많이 받으세요 아 뮤비 많이 받으세요 왜 아 제작하신 분들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끝내는 거야 좋은 마무리한테 많이 받으려고 하자니까 저한테 좋은 마무리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에이티즈의 사랑을 동스탑 오 그럼 에이티즈의 사랑을 해줄게요 알았죠 제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네 에이티즈의 사랑을 동스탑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 여성의 의견을 네 네 네 에이티즈의 사랑을 동스탑 동스탑 에이